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다른 10대는 많이 안 나왔는데 중앙일보를 보니까 짧은 단신이 실렸더라고요. 박강수 마포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봤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야당이 아니고 여당 출신의 구청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 있게 한번 봤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저는 익숙하지 않은 분이지만 박강수 마포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착수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지난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선거운동 하나 여러분들 했다고 이렇게 해서 경찰 수사가 되는데 선거 사기를 여러분들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수사가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나라고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맛이 가버린 나라 같습니다.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무슨 그런 선거법이 크게 위반한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미한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중앙지가 대수특비랄 정도로 그렇게 사건을 다루는데 선거 데이터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데도 그거는 일체의 여러분들 수사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박강수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받아서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당의 선거일 후 6개월로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경우 12월 1일까지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5일 날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인사를 해가지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박 구청장의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구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생활체육관을 많이 건축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개방을 안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구립체육관은 토요일, 일요일 모두 운영 중인데 박 구청장이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고의성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거니까 선거법 때문에 다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박강수 마포구청장인데 저는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런 푸른색으로 하면 이게 민주당 표시지만 이분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아니고 1959년 6월 21일생이고 출생지가 전라북도 고창군인데 이분이 현재 마포구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민의힘 출신의 마포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니까 어떤 분인가 보니까 당적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1959년 6월 20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지만 아마 주간시사 포커스라는 그런 제호의 언론 매체를 발간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분이 이번만 출마한 것이 아니고 2018년 지방선거에도 출마를 했습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는 23.09%를 얻었고 2022년 또 전국지방선거 에서는 48.73%를 얻어 가지고 당선이 된 거죠. 당적이 국힘당에 속한 마포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당선됐는가라는 점이 한번 보니까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신민디님이 제공한 그래프입니다.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 에 서울시 마포구청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동균 현직 구청장이죠. 그리고 국힘당의 박강수 후보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게 박강수 후보는 모든 동 16개 동에서 다 표를 빼앗겼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9% 무슨 일인 거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참관 사람 숫자의 2에서 9%를 각각으로 빼앗겨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9%가 나온 겁니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이값이 너무 큽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관내 사전투표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정상적인 경우는 0에서 3%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고 그냥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빼기 당일 득표수만 딱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이게 전산조작 전산 프로그램을 이해가 동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동밑의 산하에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어서 일정 부분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유동규 후보와 함께 옮기지 않고서는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종류의 그런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료진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는 아닙니다. 이거는 좌우 대칭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빼앗아 가지고 표를 한쪽에 밀어준 것이 역력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 해에 거친 것이 아니고 박강수 씨하고 유동균 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도 맞붙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조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그때는 더 화끈하게 이름 조작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박강수 후보에게서 마이너스 오에스 마이너스 9%를 훔쳐다가 더불어민주당 유동규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나오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같은 수만큼 넘겨주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시죠. 10번의 서교동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서교동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박강수 후보가 마이너스 9.1% 더불어민주당의 유동균 후보가 플러스 11.1%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청장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서울의 구청장선거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도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제가 봐도 참 희한한 나라는 것은 2018년에 발생한 선거 문제를 안 고쳐 가지고 2022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2018년 2022년 그럼 또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2026년에 또 일어나겠죠 기가 찬 이야기죠. 그래서 제2아 전문가가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로 볼 때 수십 프로 정도 표가 이동한 것 같은데 몇 표나 표가 이동했는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여러분 뭘 찾아냅니까 정확한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마포구청 자료를 제가 못 찾았기 때문에 서울시 종로구 사례를 보시면 마포구청을 예상하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서울시 종로구의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20%를 빼앗았거든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힘당의 정문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14,405표입니다. 14,405표의 20%인 2,881표를 정문원 후보와 함께 빼앗아가지고 전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후보와 함께 표를 밀어준 거죠. 그러니까 총 이동한 표수는 2,881표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찬종 후보는 정상투표였으면 사전투표의 42%를 득표해야 될 사람이 51%로 뻥튀기가 되고 국힘당의 정문원 후보는 55%를 이러면 득표해야 될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해야 될 사람이 46%로 쪼그라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중앙일보의 짧은 기사 별것도 아닌 그런 선급비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봤더만 이분이 당적이 국힘당 후보고 국힘당 후보인데 결국 보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렸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투표가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기가 찬 이야기죠.